서울출입국관리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의 체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주노조 간부를 표적 수사한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0일자로 미셸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취소했다며 3월 7일까지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미셸 씨가 위장 취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류 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주노조는 위원장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사업장의 사정상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미셸 위원장에게 미셸 위원장 사실상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서 차별적인 환경처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